제 친구가 마카오에서 와서 인도 전통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. 이것은 마루스라는 곳인데 유명한 외국인의 거리 펜타의 체낭 체낭몰 바로 앞에 있는 인도 전통식당입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이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 이 화로에다 구워서 한다는 겁니다. 숯불로 여기가 약 1700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맛도 더 훨씬 풍부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具 본 바로 저희 집중불로 갑니다. 근데 이 집중은 ㅍ락이 엄청 달ا요. 달 아무 استoro 덜 그러네요?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라따 가리빈 가장 가격은 뺄고 이 뺄고 이 뺄고 뺄고 그리고 이 뺄고 그리고 이 뺄고 그리고 뺄고 뺄고 아주 건강하고 맛있다 감사합니다 그냥 먹지 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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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먹느라고 비디오를 못 찍겠네 아 치킨을 먹고 있는데요 맛이 좀 틀려요 딱 그렇게 맛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맛없다고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독특한 맛인 뺄고 네 먹을만합니다 네 네 중국 여기 인도 뭐 김치 같은 것 같아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어보라네 네 네 네 땡큐 응 우리 트라이 먹었는데요 제가 배가 고파서 맛있네요 그리고 요정도면 어느정도 인도의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먹은 다음에 물어볼까요 로티 두개에다가 요거에다가 두개에다가 두개에다가 닭이 얼마씩 두개에다가 두개에다가 딮기도 두개에다가 두개에다가 따따따 두개에다its 다 아린다